10초 후 난 전차 그럼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 아니 잠시만요 그럼 어떻게 안다는 건데요 결국은 오세요 콜이 하죠 당연히 한옥사람이라고 하고 싶으니까 1주일동안 도발 안하면 1주일동안 도내 안하는거 맞죠? 맞아요? 1주일동안 도내 안하는거 맞죠? 맞습니까? 그거 맞아요? 맞냐고 왜 맞았냐 와 잘 노렸는데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와 지금 어 야 이거 왜이래 아이씨 이거 왜 맞아 제가 그 돈을 안하시는거 맞죠? 일주일동안 그 맞아요? 그 맞아? 뭐야 이거 왜 피해져 이거 아니지 아 이거 어려운거 같아 아 아 위험한데 집중해 일단 이겨야 돼 와 와 알았네 와 알았네 뭐야 이거 나이스 이겼다 나이스 이겼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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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웅 지금 이거 진짜 깔끔하네 아맞다 아까도 되었지 헤디하다보면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으아아아 이거 왜 맞았지? 으아아아 이거 왜 맞았지? 으아씨 으아씨 어 대워봐 아 배워봐 호잇 나이스 딱 알였다 환불 흘러빵 아한다 13초inator 아 아아 아악 개 망했어 뭐야 뭐야 이い 창의로운 포버는 흑 아無 shortcut 맞는구나 하하 나이스 아 미용사세요? 오 신기하다 멋있다 제 친구도 애견 미용사거든요 오지마 오지마 왜 이게 안 맞네 아 이게 안 맞네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철권하는 사람들은 손 기술이 좋아가지고 잘하실 겁니다 아이고 에이 지린다 거지마세요 이걸 피하네 오예 벽 가면 아 미친 수찬 아이 다 에게 알았지 모모통 카자는 제가 승단하거나 이거 못하면 못 올라가요 우와 지겼따 안 돼 게마 노노노노 으아 으아이 아아이 받아버리네 음 대학교 아직 저기 아 이제 그러면 대학교 가시는구나 부럽다 아 나도 대학교 때부터 하면 더 재밌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이스 아 아 아 아 아 아 뭘 이렇게 잘 써 아 뭘 이렇게 잘 써 아 으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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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본다고요 게임하고 있는데 뭘 자꾸 아 힘치면 안 누구나 이게 오 좋아 레지 반찬 주지 말고 컷 나이스 레아스 좋아 아니 스위발 까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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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끊기면서 와서 안 막아져 타이밍이 안돼 조화윤 2 2 4 3 달려가서 다단 참고 야 이거 뭐냐 우와 뭐지 신기하게 왔네 집중 입중 아 이걸 참나 뭐야 아니 이거 안 썼는데 왜 나 같이 저거 어떻게 쓰는건지도 몰라 뭐야 아니 이거 안 썼는데 왜 나 같이 저거 어떻게 쓰는건지도 몰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여기가 있어 힘이 나는데 조화윤 아 보스 중이라 와 씹 으잉 대참을 맞냐 아 넌 넌 넌 넌 넌 오지마잉 너무 가냐? 아 이별의 아 아 아 아 진짜 개XX 캐릭터 이거 노 데스가 뭐예요? 뭐 케이븐 버리 아 아 아 그러니까 여기에 칠 게 아닌데 여기다 쳤다는 거죠? 그럼 환불해야지 그럼 환불해야지 그럼 환불해야지 그럼 환불할 수 밖에 없지 인정 인정할 수 밖에 없죠 채팅 잘못 친 거잖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맞아 이게 안 돼? 아 뭐하냐고 이카린이 칠에 오케이 칠레를 하셨는데 저한테 그렇게 그러시면 안 돼 짠 앗 멘탈 나가서 나랑 맞았잖아요 책임지세요 멘탈 나가서 나랑 맞았잖아 책임지시라고요 예? 아니 스위발 이거 왜 맞아 나이스 당해라 아니요 전 인정 못합니다 카즈아스 카즈아스? 카즈아스는 뭐야 카즈아 마이너스 시간 인정 못해요 인정 못해요 아 왜 본인이 잘못해놓고 오 왜 나한테 그러냐고 읏 와 이 피지네 오 뭐야 오 아 올릴께 올린다고 저 기어초만은스 그만합시다 대신 이분이 복수해줬어요 기어초만은스 그만하자 뺐어 플러스 3이 아니구요 다시한번 생각해보세요 플러스 3이 아니구요 와 미스가 안나냐 알겠습니다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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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오늘 왜 이렇게 화가 나시지 까나리 때문에 좀 설레 하시는건가 까나리 때문에 좀 설레세요 어 뭐야 나이스 아니 도망가지 없는데요 도망가지 없는데요 도망가지 없는데요 도망가지 없는데요 도망가지 없는데요 나이스 좋아요 아 얼마연 아 저런게 되기는 하는구나 지린다 와 아 야 안 나가 왜 오케오케 레츠고 레츠고 아 게임상황보랴 저거보랴 진짜 못봤어요 아이씨 게임상황보랴 저거보랴 못봤어 아아 회장님 때문이잖아요 예? 아니 초를 초답게 세세요 초를 초답게 세시라고요 아니 그렇게 말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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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해 아니 이거 왜 제일 아아 지금 멘탈 깨지마세요 예? 멘탈 깨지마 멘탈 깨지마세요 예? 이길거였는데 네 아 미루스찬 아 회장님 때문에 진짜 아 회장님 아 아 아 회장님 때문에 맞은거에요 이거 멘탈 깨지 말아보세요 아니 아니 멘탈 깨지 말아보세요 이겨보게 아 존나잘하네 아니 아 어 아 아 아 아 아 가자 아 아 기회이다잉? 오오오오오오오오오! 기회있어요? 기회- 모두쉣 아유 쉣 오오오오오 야 저런 어려운걸 저런 어려운걸 치네 아 하지마 어 어떻게 돼 이거 조용 조용 이기게 아이씨 이게 아 제발 아 제발 아이씨 아 미친게임 야 뭐해 야 기술 나가지마 기술 나가지마 어 기술 안나갔어 저 눌렀거든요 눌렀는데 안나갔어 이봐 말함 입으로 말했음 입으로 말했음 입으로 말했음요 입으로 말했어요 입으로 말했는데요 입으로 말했는데요 입으로 말했는데요 입으로 말했음 바삭때문에 입으로 말했음 입으로 말했음 입으로 말했음 입으로 말했음 졸라 영리하네 어? 졸라 영리하네 진짜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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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5초가 아니잖아 저게 실질적인 5초가 아니잖아요 님들 저거 거의 2초에요 2초 체감 2초야 어 왜 야 이거 안돼 야 이거 확장 아닙니까? 1타 맞으면 2타 확장 아니네요 저거? 어? 가드가 되는데요? 이런 병신같은 기술을 만나 아 이런 병신같은 기술을 1타 맞으면 2타까지 줘야지 아니 카운터시에 확장이야? 허탈하다 기껏 심리 성공했는데 아니 말하겠어 아이씨 아 왜저래 아니 아 이거 왜자꾸 해코님 안녕하세요 아아 기회 네이씨 땅보고 있으면 끝나겠다고 잠깐 땅보고 있으면 끝나겠어요 진짜 농담 아니고 아싸 안되 오오 야 이긴거 같은데 아 바닥땜이야 아디메아 아이씨 오오 몬특이 아팔 카드 안되네 에이씨 됐어 미친네 오바오바오바오바 나살모잉 예아 동시에 하트 2명 이겨야돼 2명 딴파한테 했던 과거가 후회된거 아냐 아이씨 아이씨 안좋아 몇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이야 열만냐 아이씨 음 마레이기 관리좀 하고 올라가자고? 에디는 관리도 좀 인정인가? 아이씨 우와 명몰이 싫었다 내가 하고도 놀랬다 이게 되네 아이씨 아휴 길어 혼자 게임하지 아 이걸참네 야 이거 날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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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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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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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이렇게 기똥차 와 코모 뭐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고 노린거 아니거든요 노린거 아니었거든요 개 잘됐다 이거 와 다행이다 와 아니 나 조이스틱에 손잡고 있어 한번 쓱보니까 끝나 아 뭐 이거 아니 아니 뭐 느리게 존나 빨랐구만 알아 내가 어 아이 아이 아 4가자 스팀 진짜 아 왜 자꾸 맞아 그만해 아 진짜 어렵게 맞네 아 아 뭐야 아직 안섰어 아니 뭐야 잠시만 아 왜 이거 아니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미스가 너무 많았대 아 아 아 아 어 오 이퇴 오 아 아 아 아 저거를 하라 하라 아 아 안방이야 우와 병몰이 미리 있잖아 이거 어중간한 병몰이라 이렇게 아니면 안 붙을 것 같아 아 아 나이스 진리의 인 것 같고 페이아치가 24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알 수도 있어요 누구 알려주세요 아 아 아 아 아 네이 에이술 카자가 20이 맞죠 야 역시 내 체감이 틀리지 않았어 아 참 아이 아니 아니 레버 흔들고 있는데 저러면 누가 칠 수 있냐고 레버 흔들고 있었잖아요 지금 나 와 진짜 소름 돋네 레버 흔들고 있어 아이씨 우와 짱짱쎄 와 오다가 맞진 않네 아 축이면서 이렇게 때려낸다 아 아 카드 역시 뭔 소리 뭔 소리가 ㅋㅋ totalmente 이쯹 아이씨 舞 이제 황vé clauses 이거 가지고 놓으시면 어 근데 강등이 아닌데? 야 막았네 아 질렀다 게임하다가 어떻게 놓냐고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오 아 이거 아이가 콤보 까먹었다 어떻게 하는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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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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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맞았지 왜 이렇게 하시지 야 기온총 왜 이렇게 잘 써요 집있네 저 아 아 아 아 아 아 오지마 잡았냐 뭐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넘어가라 제발 아우 공중이라 어떻게 하지 아 무서워 나이스 가자 할수있다 이깨릿 이거 밖에 못쳐? 오케이 뭐야 좋은데 아 제발 와 타이밍 좋았다 1 2 3 아 막았다구 야 또 해놨네 야 오오 레아 때 원투를 들어갔어 선생님 너무 빠르다고 무석초보다 빨라요 진짜 농담 아니고 오오 아 요렇게 했구나 크리스티나 제 부인입니다 아 허술하다 아이고 자석처럼 빨려들어 올라가라쿠 또래야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